안녕하세요 천황부동산TV 임소장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화면 전수리에 소재한 시원한 강조망을 자랑하는 전원주택지입니다. 본 매물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새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지적도를 보여드리면 첫번째 필지는 약 113.4평의 임야 두번째 필지는 약 54.4평의 대지 세번째 필지는 약 33평의 대지 총 201평이며 도로지분은 14%인 28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본 매물은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 40% 용적률 100%까지 건축 가능합니다. 현재 본 매물상에는 컨테이너 한동이 앉아있지만 매매시 치워주치는 조건입니다. 상수도와 우수관은 인입되어 있지만 우수관로는 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. 비록 향은 북향이지만 요즘은 건축기술이 좋아 북향이라도 이 멋진 조망과 함께 남방도 잡는 일석이조의 건축을 많이들 하십니다. 참고로 제가 오후 4시쯤 촬영을 했는데 매물로 해가 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단진의 토지들은 이렇게 보강토로 튼튼하게 토목을 완료하였습니다. 제가 단진의 도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. 차량이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넓은 도로를 확보하였고요. 저 위쪽으로 현재 건축중인 주택도 보이네요.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깔끔합니다. 주변 시세가 300만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100만원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겁니다. 빠른 답사만이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